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삶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세월은 유수같이 빨라집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와 가까이 지냈던 존경한 분들, 친지들, 많은 분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떠날 때 누구나 겪게 되는 노화와 죽음의 전조증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주위에 있는 것을 보면서 죽음을 앞두고 지금까지 제 직업상 많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 또 목회를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나 가까이 수십 년 동안 지냈던 분들이 암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려서 세상을 하직하는 그러한 모습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는 것. 죽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구나. 그야말로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야말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그러한 두려움 공포 속에서 마지못해 인생을 하직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성경적인 삶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누구나 접하게 되는 그야말로 100% 여기에 있는 또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죽음과의 미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미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해결책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녀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익스파이어 했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그 익스파이어 흔히 많이들 저는 들어봤고 저도 말을 해봤지만 그 뜻이 무엇이냐면 익스프라스 스피로 이게 라틴어입니다. 익스란 말은 아웃이란 말이죠. 아웃이란 말이에요. 밖으로는 말입니다. 그리고 스피로 스피로란 말은 숨이란 말입니다. 숨. 숨은 사실은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숨 이걸 성령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영. 그래서 익스파이어 했다는 것은 영이 나갔다 숨이 나갔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많은 환자들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조용히 눈을 감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처음 의과대학에 입학해서 또 독일에 가서 유학할 때 그 알바를 하는데 돌아가실 암 환자를 돌아가실 때까지 의과대학 학생 때 이렇게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크게 호흡을 하면서 후하고 온 있는 숨을 다 내뱉는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보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실 때는 모든 호흡이 밖으로 나오는구나. 이것이 죽음이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 직접 그 죽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과연 어떤 삶이 펼쳐질지 한 두 친구가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면 천국에 가서 야구가 있는지 꿈속에 좀 나타나서 얘기 좀 해다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영수와 철수 두 친구가 있었는데 가명으로 말하는. 그런데 이 영수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 철수는 혹시 꿈에 영수가 나타날까 고대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며칠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더니 3일째 영수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야 철수야. 천국에 내가 도착했는데 야구 시합이 있더라 말이야. 그래서 가자마자 야구 선수로 내가 첫 출이 됐어. 그래서 어제는 시합을 했는데 내가 두 개나 안타를 쳤대.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어.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야. 너도 이제 언젠가는 오게 될 텐데 같이 야구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 축구 시합 우리 명단에 보니까 네가 투수로 이름이 나와있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다는 그러한 예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한 죽음 이후에 삶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오해 이것을 먼저 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죽음은 존재의 끝이다. 죽음은 끝이지. 무슨 뇌가 썩어나가고 다 그렇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무슨 죽음 이후에 삶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 중에서도 원장님 빨리 죽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 병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주사 한 방만 빵 주면 내가 조용히 세상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고 그럼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어. 죽음은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25장 8절에도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있다 하여 죽어 열저에게로 돌아가는 이라. 열저 라는 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얘기. 조상이 죽음 위에 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마치 누에고치가 나방 속에서 이게 자기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때가 되면 그 고치가 깨지고 부서지고 쪼개진다. 그러면 그 누에가 나방 이 누에고치를 나와서 나방처럼 공활한 하늘을 향해 날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언젠가는 육체가 육체의 장막이 부서질 때가 오는 것이에요. 낡은 집이 쓰러지듯이 낡은 집을 허물듯이 그 집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영은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수 크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를 하고 나서 조금 안 좋은 것이 생기면 아 원장님 이제 제가 죽습니까? 젊은 한 20대 여자가 아주 심각한 어조로 말하는 것 그만큼 이 병에 대한 이 질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공포가 있는가 혹시 내가 이 병으로 죽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뭐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사는 이 세상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그것은 뭐 찰나에 지나지 않는 것. 찰나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삶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생존의 행함에 따라서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 뭐 이런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는데 한 16세기에 영국의 한 왕자가 있었는데 그 영국의 왕자는 막 크게 화려하게 마국관을 평소에 짓고 있는 겁니다. 아니 말을 키우는 마국관을 왜 그렇게 화려하게 값을 들여서 장식을 해서 짓느냐. 사람들이 의아해 했지만 그는 자기가 죽으면 말로 환생할 것을 믿었다. 그렇게 해서 아기가 죽으면 이제 마을이 되어서 이곳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궁궐처럼 이 마국관을 지었다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생이라는 것은 성경 구약과 신약 어느 곳에서도 환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조금 일말의 어떤 힌트도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영생 천국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형발을 지옥불에 유황과 불이 타는 그러한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둘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전생이 있거나 사회에 어떠한 다른 피저물로 태어나는 환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이요 한 번 사는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이요 심판도 한 번이요 두 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있는 인생 시간을 아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함 우리의 행함을 따라 주님이 심판하는 행위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거듭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담는 삶을 살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화된 성도의 삶을 살았느냐 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지어지는 것이에요. 멸류관이 있습니다. 기쁨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석지아니아를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이러한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회개할 수 있고 그때 회개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와 나사로 예를 빌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했을 때 부자는 이 땅에서 많은 부와 부귀 영화를 누렸고 나사로는 거제와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두 사람이 다 죽어서 가보니까 부자는 음부 속에서 불타는 유황뿐이 물 하나 없는 그 음부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낙원에서 그야말로 복락을 누리고 사는 삶을 보게 됐다. 그래 예수님께 제가 다시 태어나서 좀 나사로처럼 낙원에 갈 수 있느냐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이곳에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줄 수 없느냐 결코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변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은 아까 초두에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육체와 분리되는 그러한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약간 육체의 고통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죽는 순간에는 잠자다 깨어난 것처럼 그 영원히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야말로 육체의 고통 같은 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 주위의 친지들 친척들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엄마 아빠 내 아들 딸 이렇게 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실제로 죽은 사람의 영혼은 그들의 울음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이렇게 울고 있느냐 내가 여기 있어 여보 울지마 내가 살아있다니까 안 되는 거죠 세계가 다르니까 육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벗어나 영계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은 물질 세계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서야 아 자기가 영계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정말 지옥불로 어두운계로 음부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이를 갈며 후회함이 있으리라 왜 내가 살아있을 때 누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 살았으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이미 내 육체는 썩어져서 가족과 친지들이 땅에 묶거나 불에 태워서 화장을 하고 말았다 이겁니다 육체가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이후에는 각자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갈기로 작정돼 있어요 가봐야 알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 안 받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뭐함이 없어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은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광도 물론 성경에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천국으로 왼쪽에 있는 자들은 지옥불로 들어가게끔 그렇게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가루고 이러한 악인과 선인 의인을 가루는 죄인과 의인을 가루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강도는 아마 살인자였을 겁니다 사형을 당한 것 봐서는 그 강도가 구원받은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았는데 첫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했어요 누가 보면 23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군요 왼쪽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며 당신은 구주라고 하면서 당신 몸 하나 내려오지 못하고 우리도 구할 수 없느냐 어떻게 당신이 구주가 되느냐 막 비난하고 욕을 했다 그러나 우편에 있는 강도는 그렇지 않아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해서 마땅히 보험을 받고 있는 것이야 그러나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이에요 둘째는 예수님이 구주의심을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당신의 나라의 주인이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죽은 자가 낙원에 들어가는가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간 좌편의 강도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비난하는 자들은 그 최후가 바로 음부의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예수 크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구원받기를 강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나와 같이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바로 모든 구원의 심판자이시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누가 봄 23장 4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그러한 권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할 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그날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게 되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은 끝난다고 천국과 지옥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원과 전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는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은 바로 우리의 영원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썩어질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는 썩지 아니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신령한 몸으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시고 나타나 보이시고 만져지시기도 하지만 그 육체는 썩어질 육체가 아니에요 시공을 초월하여 움직이는 육체예요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는 이 유령들은 먹기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계에 있는 자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육신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그때의 모든 죽음의 권세는 완전히 멸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죽음의 권세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권윤전서 15장 5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인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사망아 너의 승리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의 권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모든 사망의 권세는 파쇄되고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떠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상화된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평화롭게 주님 앞에 가는지를 보게 되고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 말기로 저희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분이 있는데 50대 남자로서 가난 말기로 간성 혼수가 되고 이제 정신이 오락가락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그 순간에 그는 눈만 감으면 천국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그냥 찬양하며 노래하며 대화하는 것이 그대로 생중계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아내가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얼굴이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에 넘치는지 몰라 봤더니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을 떠난 여인 그 아내가 남편을 여인 아내가 어떻게 그렇게 평화롭고 기쁩니까 그랬더니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여보 조금 더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당신 잘 돌보시고 내가 없더라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랬어 그리고 우리 두 아들 그리고 우리 두 아들 아들과 딸 걱정하지 말래 걱정하지 말래 좋은 학교 다 보내주시고 등록금도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 여보 걱정하지 말고 잘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얼굴이 그냥 천사처럼 천사처럼 영원한 천국으로 자 주님이 지금 오시고 계셔 이제 나 떠날게 여기서 잘 살다가 보자 내가 기도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감격적 이런 분들 여러분들을 저는 봤어요 딸이 그냥 자동차에 치어서 즉사를 했어요 얼마나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고 정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런데 아빠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그냥 비몽사몽간에 아빠 내가 이 좋은 천국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도 있어요 강형화로 식도정맥주가 터져가지고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제가 마침 그 응급실 당직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막 응급조치를 하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렸어 뭐 피가 그냥 분수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미 도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그 아내가 나를 찾아와서 내 바지까랑이를 붙들고 나를 책임져주세요 아니 내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아니 진작 좀 만났더라면 진작 진료를 받고 강한의 제가 전공인데 그렇게 했더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아니 죽게 되었을 때 와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고 또 이미 병은 진행이 돼서 마지막 숨을 거둘 수밖에 없는 급성출혈로 말이야 정맥류출혈로 세상을 떠났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 여인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남편 없이 살아야 되는데 선생님 나를 책임져줘요 참 웃을 수 없는 웃픈 그러한 사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헌신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야 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가는 곳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절대 가서는 안 될 것이에요 많은 좋은 일을 했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천국에 가는 것도 많은 능력을 행았고 많은 일을 행았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용접해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지함이 더 이상 없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용접하지 아니하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기회가 상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지옥은 세 가지 단어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째는 타르타루스라는 곳입니다 베드로구서 2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서 심판대까지 지키게 하셨다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대까지 타락한 천사들이 그 타르타루스라고 하는 그곳 바로 악령들이 갇혀있는 그러한 지옥이 있는 곳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데스 음부라고 하는 곳입니다 바로 죽은 부자가 불구덩이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곳 나사로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건너갈 수가 없어요 누가 보금 16장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다 그랬어요 음부의 고통 속에 있어요 그 음부는 불 끄덩이 있어요 유한과 불이 타는 그런 음부의 하드스에요 주님의 심판 때까지 그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백구자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무적행 속으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이 임하면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영원한 지옥 그곳은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 이후에 개헨나라고 하는 그러한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기는 끔찍하고 불과 유황이 타고 그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결코 나을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곳이에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 때 이 개헨나 지옥이냐 아니면 낙원이 아니고 영원한 새 에루살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이 25장 31절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소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백보좌 심판의 보좌에 앉으신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래서 결국은 예수 크리스도 께서 심판주로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심판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죽음의 미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다고 나중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꼭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순서대로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젊은 나이에 요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먹어도 100살이 넘어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결국은 우리의 육신은 죽게 돼 있는 그래 한번 죽어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한번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는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들어가라 마지막 떠나는 분들에게 꼭 묻습니다 아무리 그분이 직분을 가지고 어떠한 신앙생활을 오래했더라도 선생님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믿습니까 꼭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간혹 흐려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 우리 6.25 동란 때 얼마나 우리를 위하여 미군들의 그 목숨을 많이 앗아갔습니까 그럼에도 그 아이젠하워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 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살아나고 선진 대한민국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젠하의 대통령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유명한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초청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제 약 약 30분 동안 면담을 한 후에 이제 떠나가려고 할 때 빌리그리안 목사님 잠깐만 저와 함께 하실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대통령님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제게는 확신이 없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은 성경을 꺼내서 어떻게 하나님의 찬여가 되고 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찬여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을 확실하게 복음으로 증거한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행해서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업적을 많이 행했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주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구원해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젠 하우는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빌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무슨 피상적으로 그렇게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몸소 체험해야 되는 것 체험 체험하지 아니하는 신앙 자꾸 체험 체험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크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어떠한 체험을 했는가 여러분 체험이 있습니까 저는 무수한 체험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두 번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의 과정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드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간증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하게끔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의사이십니다 그런 죽은 자도 살아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수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죽음은 천국이야 죽음은 더 좋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공포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잠깐의 고통만 지나면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확신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로므로 추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내 하나님의 모든 자배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될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몸으로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몸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 제사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헌신하고 우리의 귀를 헌신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외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은 마음속에 담고 귀를 잘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귀를 막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손 선한 일을 행하는 손이 돼야 돼 악한 행시를 행하는 손이 되면 안 됩니다 남을 때리거나 남에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대로 달려가는 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쪽지어야 돼요 쪽지 거룩한 짐승 거룩한 동무는 이 발에 쪽이 졌어요 소가 쪽지듯이 그건 정한 동무는 아니에요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더 발이 쪽져서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여러므로 추가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는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가벼운 마음으로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되는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석탄을 캐는 광산 광산에서 갱이 무너지면서 150여 명이 그냥 매몰돼서 결국은 구출되지 못하고 사망을 하고 말았다고 그래요 실제 있던 사건입니다 나중에 시체를 발군하면서 그 시신 옆에 널판지에 쓰여진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매우 가벼운 마음으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면 나중에 천국까지 아주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 주 예수 크리스토께서는 죽은자를 부활시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제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첫대를 꽂힌 촛불이 밝은 빛을 내며 자기를 태워서 소멸될 때까지 불길을 닿아듯이 자기의 몸을 녹이듯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기까지 마지막 전제의 부름과 같이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삶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설레고 매일매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이 종을 이와여 또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고 계실까 마음이 설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어떠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속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죄악과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포혈의 공료로 저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제는 의로운 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여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모든 염려를 죽게 맡겨버리고 모든 무고하고 짐을 무겁고 수고하는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을 이기는 비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약속이 돼 있는 것입니다